뉴욕시의 푸드스탬프 스냅 및 현금지원의 늑장 집행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23 뉴욕시장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에 스냅 및 현금지원 30일 이내 지급처리 비율은 각각 39.7%와 28.8%에 그쳤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각각 20.4%포인트 53.5%포인트 급감한 수치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스냅의 30일 이내 처리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92.7%에 달했고 2020년 74.5% 2021년 91.9% 2022년 60.1%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50% 이하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금지원 늑장 집행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 회계연도 95.3%를 기록한 이후 2020년 91.9% 2021년 95.4% 2022년 82.3% 등으로 항상 80%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뉴욕시는 이처럼 스냅 및 현금지원 지급이 더뎌지는 것과 관련해 팬데믹으로 수혜자 숫자는 늘고 이를 처리해야 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숫자는 줄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률지원 소사이어티의 한 변호사는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정으로 시정부는 가장 먼저 이들에 대한 지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생활비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생활비 부담을 주요 문제로 꼽았습니다. 주지사 및 주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역시 생활비 부담 문제가 27%로 전체 1위에 올랐고 범죄 문제 19%, 난민 문제 18%, 저렴한 주택 공급 문제 1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7%는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의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민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오차 한계는 플라스 마이너스 4.3%입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미 주류사회에 알리기 위한 한민족 축제의 한마당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뉴욕 한윤회는 2023 코리안 페스티벌을 10월 29일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팍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뉴욕 한윤회 주최, 뉴욕 한국일보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K-타운 페스티벌을 대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및 K-타운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여파동으로 취소되어 왔습니다. 뉴욕 한윤회는 지난 19일 퀸즈 플러싱 소재 수원갈비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윤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성한 문화공연을 비롯해 홍보, 전시, 교육, 체험 등 한국의 멋과 맛, 정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윤회는 현재 행사 후원을 받고 있으며 부스를 판매 중입니다. 후원 및 부스 문의는 전화 212-255-6969, 212-255-6969번입니다. 뉴욕 주립대 순위 3개 캠퍼스가 미 종합대학 순위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순위 스토니 브룩과 빙햄튼, 버팔라 등 3개 캠퍼스는 US 뉴스앤 월드리포트의 2023-2024학년도 전국 대학평가에서 각각 58위, 73위, 76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뉴스앤 월드리포트는 전국 1,500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19개 측정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캐시오쿨 뉴욕 주지사는 순위는 미 최고 수준의 공립대학이라며 주정부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순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2024 회기원도 순위 캠퍼스 프로젝트에 13억 달러를 배정했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1억 6백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학생 및 교수진 유지에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내 순위 64개 캠퍼스에 재학중인 풀타임 학생의 53%는 주지사와 주의회의 지원으로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